보기만 해도 여유가 흐르는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의 아름다움은 물론 맑은 자연이 도심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출시식 멜버 릴벤저스가 호주 멜버른에 해왔네요 호주 언제 마지막 갔죠? 다음 날 You؟ è visualize You You 얼 5일 전에, 5일 전 해왔다는 얘기예요 Really? comigo 아니, 대충 알아듣겠어요 защиты 羹лон 작년에 호주 왔을 때는 이 giờ가 안 一つ 월ед 밟는 건 처음이네. 그럼 멜본은 어디 있는 나라야? 아스트레일리아. 아스트레일리아. 어디? 뭐야? 너 한국 이름 뭐야? 호주. 지금 이렇게 호주로 바꿨어. 호주? 아 이름을 호주로 바꿨어? 원래 이름 뭐였는데? 원래 이름은 중국이었는데. 나라미역으로 가는구나. 너 가는 나라 막 쓰는 거야? 아 역시. 아 이거 호주 이름은 호주야? 혹시 아가 도와주는 건가? 엄마 도와주는 거 같은데? 어? 멍멍이네. 아가도 인사해줘. 바이. 바이. 콧구멍 파는 인사야. 콧구멍 파는 인사야? 바이. 바이. 가자. 참나. 가자. 바빠이. 누구 그른 인사해? 어 인사해 바빠이. 아 윌리엄 진짜 이 개그먼 형. 호주 인사인가요 이거? 아빠. 응.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나나 허망. 나는 숨 나는 숨. 아가 나나 혹시 기억이 안 와? 엄마. 그 시각 윌벤져스의 사진이 가득한 집에서 나나 할머니가 손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소리를 내고 좋으실까요? 아우. 보이소가 와서 빨리 돌아다니다. 아들아를 만드시겠어요? 아우. 우리 똥강아지들. 아우. 아우. 우리 똥강아지들. 아우. 아우. 마이크는 월남! 왜 이렇게 조용히 가요, 근데? 할머니, 놀략해주려고요. 아, 서프라이즈로! 이거 나눠주시오. 저긴 게... 여기야, 여기야. 봐봐. 기억나지, 윌리엄? 이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만나기 직전. 그게 지난번에 밀리엄이 불렀는데 밀리엄이 지나서 이제는 벤틀리가 불러요 너무 감동이다 감동적인 만남이 잠시 후 펼쳐집니다